맥너즈 꼬꼬마 어 꼬꼬마 안 밀어줘 찹찹이 섹시보이 꼬꼬마 좋아요 아 좋아요 번역기 돌렸겠죠 와 오로게 나오자 아이씨 뭐야이거 아 카즈민 노잼이예요 카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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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좋아요 우지님 안녕하세요 카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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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러냐 어 친수 아직 안 끝났다 mbc 아 존나 장난이 아 카임이 노잼인데 아 그래도 하긴 해야지 뭐 아 카임이 노잼인데 그럼 아 그러니까 예 옛날 저게 콜라보 그저 뭐야 오르기 우당탕탕 와장창창 킹 약해요 뭐 두대맞이 끝나네 아 늦었다 딱 노렸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거는 어 오늘 빨리 가시네요 철콘이 뭐하지니 세이비어 미션 조만간에 깨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하이크 아 짠발 안나오네 아 짠발 나왔음 오 좋아요 먼저 때렸지 우당탕탕 와장창 창 아 뭐야 청룡리 많이 하세요 오 왜 안맞아 아 하단때린줄 알았는데 하단 안때렸죠 그러게 저스티스 일본 시청자분이 타쿠토 레본님이 김오찌이라고 말해달래 안 김오찌이 친구들 다섯개 감사합니다 류요 워다트케 크라이 류지노 기마케 류지노 기모찌이 방송영어 한 한시간전에 켠지 얼마 안됐어요 밥먹고 온다고 어이 뭐야 맞은거야 어우 좋아 mbc 또 시키면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납기면 어떻고 속으면 어떻습니까 mbc 정준화 아닙니까 착한 바보 다 들어줘다 어우 좋아요 제 쪽 철오파 포트위치 후원 바라빛보이 좋아요 예나 철권이 어서오세요 글로벌 엠릴 템포지 글로벌 엠릴 템포 좌우 아 뭐야 이거 말이 되나 이게 글로벌 일단 지시 백러지 적어 지시 아 존나 작아 아 다 해겼는데 아 뭐야 빠아 빠악 다 같이 왜 저리야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앵글 좋구요 앵글 앵글 아 우정한다 에이코즈님 안녕하세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우와 방금 앉은거 아니었나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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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라 잘가라 앵글 좋구요 VSL 준우승을 영어로 못하느냐 빅토리 준우승 빅토리 준우승 VSL 직원님 5개 감사합니다 빅토리 에이코즈님 히히 두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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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나 업 아잇 뭐 이겨나 야 아잇 퍼펙트 라운드 투 파이트 아잇 와 이게 걸리나 행진으로 통해 라바모님 안녕하세요 아 미치겠네 아 안나오네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차분차분 왕 차분 와 끝까지 안한다 그렇지 그렇지 오 시간 호호호호호호호 오 이불은 시간이 없어서 안섰다 연장 아우 시간이 없다 아이씨 아아 되게 짱마네 역시 잔손 자이언트로 질리구요 아아 파워 아아 파워 크레이시다 아이씨 원래 카즈미가 노잼이지 안할 수도 없고 이씨 아이씨 차분하게 이해봅시다 엠마제 11시 30분까지 주자까지는 5000원 돈에 갑니다 오 좋습니다 근데 승리로 합시다 내가 볼 때 이거 총룡은 총룡 한명 잡아도 어 승리 그 승단이 안떠요 근데 승리로 갑시다 그러면 딱 공주할까대 승리 30분까지 승리로 오이 뭐야 이 오르곤이 지면요 그니까 매니저가 못되는거에요 이사람아 이 뭔가 BJ가 활기 넘치고 그걸 해야지 이사람 맨날 이가 터지면 저러니까 매니저 안주지 아이씨 어떻게 하면 엠마제가 좀 잘 먹고 잘살까 이런거 고민하니 제이콥스 봐봐요 제이콥스 그냥 자기 묵묵하게 자기 할거만 하고 그냥 바로 매니저 주잖아 바로 매니저 아이씨 타락 배터리 에이 진리니없고 wiet 늦었어 이미 이미 그 드립은 늦었어 와 저도 매니저 어 저스티스야 아 손이 미끌어졌네 아 매니저 죽네 도차 응 ㅏ 다 아우 왜 안나가지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차분하게 아유 저도 알람 왜 안뜬는지 잘 모르겠어요 뜰 때도 있고 안뜰 때도 있던데 아 저같은 경우에도 로프리카하고 무릎잎방송 다 떠있잖아요 근데 로프리카도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고 그래요 저도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팔로우 땡큐 아 뭐야 아씨 웨러퍼가 나와 잽이 안 나와 좋아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차분하게 머슬버스털 아 흘렸는데 아이씨 존나 아깝네 아 실루스 아 실루스 뭐때하나 하는거 같은데 뭐라 뭐라 하는거 같은데 마이쮸님 어서오세요 어 라빠구님 드립을 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인사와 안 될거고 항상 얘기하고 그냥 인사만 하면 된다 그냥 물어보고 질문 물어보는거에 질문에 답하고 그냥 인사하고 두가지를 안 돼갖고 매니저를 못 알고 있는데 아 아 졸라 세다 아 가재미 노재미니 아 심노재미 내가 할 땐 그래도 재미있던데 응 가재미 이거 가재미 라고 하려면 기복기만 써야 되니까 아... K.O. U.L.U. 쉽지 않은데 K.O. DGSD님 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강의에도 알아듣지도 못할 겁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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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왕맨님 트위치 매니저는 이미 제이코스님이 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 왜 안풀려 아 아 좋고요 아 아 지금 게노재 팍 살려버려야지 직원님 5개 감사합니다 게노재 팍 살려버려야지 직원님 5개 감사합니다 한동안 아 젠툰한 송정림 또 뼈잡고 간거로 감사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제 매니저는 진짜 거의 없을거에요 옛날에는 매니저가 진짜 많은데 많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매니저 전부 해임했습니다 전부 해임 근데 더이상 구석수에 확인하고 진짜 매니저 역할을 잘하는 분만 근데 젠드나 송정린도 해주고 싶은데 근데 젠드나 송정린면 일단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맨날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맨날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어 좋아요 매니저가 어려워요 어 힘든데 아 정말 짜증나 나는거 그러니까 옛날부터 옛날에 매니저처럼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이런 매니저가 아니고 말 그대로 호들어 있는 일을 하는게 매니저에요 젠드나 송정린면 미안하지마 그거 한번만 더 생각해주세요 아 너무 무서워 그치 옛날에 에라님 말한 어 또 젠드나 송정린면 전 뇌물로 매니저 된 사람 예 옛날에 매니저 뇌물로 매니저 됐죠 옛날에 젠드나 송정린면 뇌장꽁 많이 줘서 유일하게 뇌장꽁으로도 매니저 된 사람 내가 라빠 군한테 에라처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에라가 너무 열심히 에라는 저는 재방송 초창기에 방송할때 한쪽 화면에는 철권트로 방송 앰프리카 틀어놓고 한쪽에는 뭐 틀어놨는지 압니까 철권 사이트를 틀어놨어요 알다시피 에라 숫자도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뭐 이거는 프레임 몇이에요 물어보면 프레임표 사이트 이런거 다 들어가면서 일일이 알려줬어요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거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원하진 않아요 이제 어 성룡님 50개 감사합니다 라빠 군님 연구 택힐 아 이제 레이드랑 행을 아예 못 잡네 내가 정확하게 이게 솔직히 저 라빠 군님한테 매니저 주기 싫어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너무 원해 너무 원해 라빠 군님은 워낙 침묵질이 이게 습관이 돼갖고 못 버려요 근데 너무 원해 근데 죽게 되면 또 침묵질 할꺼야 저는 고민이 많아요 근데 라빠 군이 너무 매니저를 달고싶어요 그니까 그니까 이거 어차피 이런 얘기가 좀 호옥자는 이런 얘기라고요 아니 그 매니저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면서 뭐 그래 깐깐하게 그러합니까 그럼 매니저 아무나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매니저 아무나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망하죠 아니 MBC님 뭐 MBC님 매니저한테 뭐 월급이나 줍니까 근데 왜 그럽니까 어쩔수 없는거야 어쩔수 없는거야 대급사위인데 그거라도 그리고 알다집이 이미 한번 터졌잖아요 아 존나잘해 야 가짐이 노잼씨 내가 라파 군이만 돼 내가 이러한게 라파 군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거 내가 라파 군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거 내가 라파 군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런거 원래 떡도 미운 놈 하나 더 준다고 어 언젠가는 라파 군이 매니저 되겠죠 어 언젠가는 라파 군이 매니저 되겠죠 어 언젠가는 라파 군이 매니저 되겠죠 제 생각도 그래요 근데 그 단점들을 좀 고쳐야지 될거 같애요 어 젠투란 성령이 오늘 왜이렇게 열심히 변경했으니까 뇌물로 또 씨 매니저 달라고 안되요 이제 뇌물 매니저는 안됩니다 이제 엠브리카의 매니저는 한명이고 나나봤자 두명일겁니다 나나봤자 두명일거에요 그리고 옛날처럼 뭐 매니저가 뭐 농담 따먹기나 하던가 말그들 뭐 그냥 뭐 MBC 약올리기만 하면 안됩니다 말그들 그냥 매니저에 대한 역할만 하는사람 역할만 하는사람 모르는사람 물어보면 인싸하고 알려주고 그것만 하는사람 아 알겠습니다 상황의 미니 들어가세요 트위치에 보면 트위치에 제이포스님이 바로 매니저 달았어요 그거는 하는거 뭡니까 그냥 트위치 가서 번역하고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냥 열심히 번역하는거에요 그냥 시키지도 주양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기 할일을 하는거야 매니저랑 그거에요 이사람 저사람 어울려갖고 농담 따먹기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묵묵히 매니저에 일을 하면 오 이사람 괜찮네 오 당신 매니저 하세요 이거에요 내가 여기 엠프리카 매니저다 이 경장을 달려고 매니저를 달면 안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여기 매니저인데 어 어 나 여기 매니저입니다 좀 알아봐주세요 옛날에 그거 신경 안썼거든요 근데 터진 이후로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안됩니다 내가 여기 엠프리카 매니저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완장질을 시작됩니다 제 말 틀리지 않았잖아 내가 여기 매니저입니다 이 생각 드는 순간 바로 완장질을 시작이야 로그님 러파고드 매니저 하고싶으면 딴 데 찾아보는게 아니고 딴 데로 한번 보세요 묵뿌리카 매니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까 아 딴 아 말 잘못해서 딴 데 가라는 얘기야 아니고 딴 데 한번 피드백을 얻어봐 묵뿌리카 매니저 어떻게 합니까 러브님 정이님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겠죠 근데 대부분이 하는 역할이 별평주면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BJ 안가고 BJ 뭐 들이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원래 매니저의 역할을 그렇게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인사하고 모르는 거 알려주고 모르면 모른다 그냥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아까처럼 지면요 이러지 말고 지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빠구미 어우 멋있어 보셨어 어우 저다시키야 그러니까 한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많이 잘못하면 숙청할게요 직원님님 5개 선물 감사합니다 랩 라운드 원 이 성경 있습니다 수영 그 선 유 근데 이 대하자는 없다고 하던데 어우 좋아요 일단 매일 라파고나 알가다필이 자고 그쵸 삐질수고있죠 어우 내가 방금 매니저 주려고 했는데 어우 3천원 기부감사합니다 근데 어우 3천원 기부감사합니다 라파고나 그래 해야되요 라파고나 그렇게 매니저 되고싶으면 그렇게 해야되요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중단 이거 중단이야 그쵸 간단히 말해서 공과 사를 구분하라는 거요 아 별말 라이크는 또 많은까지 기부를 아아 감사합니다 라파고나의 단점이 그거요 폰과 사를 구별을 못해요 제가 이렇게 진짜 라파고나 어떻게 보면 뭐라는 이유가 너무 애틋게 해서 그래요 라파고나 참 착하고 오프라인에서 좋은 동생입니다 근데 폰과 사를 구별을 못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본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락으로 빠지고 있어요 오 잠시만 그걸 못 고치면 둘 다 해가 됩니다 결국엔 그니까 어찌보면 내가 라파고나한테 따끔한 충고를 할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또 나이도 많잖아요 라파고나 어른으로서 어? BJ와 매니저치고는 또 사회로보면 또 어른이잖아요 그니까 그 성격을 또 따끔하게 충고 정도는 해줘야됩니다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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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존나 짠해 이즈 아 이랬나 이랬나 어디냐 아뇨 이거는 이 블럿 여러분에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요 라파고나 선임뼈다귀 시장의 욕을 참탐다 뇌물 매니저 될라고 저러나? 조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원님 제가 왜 이 방송에 대고 라파고니 욕하는 줄 압니까? 그런거 있잖아 여러분도 알잖아 군대가면 선임병이 자기 밑에 쫄따구 있잖아요 라파고니 쫄따구란 얘기 나요 쫄따구를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혼을 냅니다 왜? 열심히 하라고 빡시게 하라고 사람들 앞에서 혼을 그나마 똑같은거에요 라파고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혼을 내고 뭐라하고 이러는거지 정의없으면 내가 뭐할라그러네 그냥 그냥 조용히 쌩까면 되는거지 맞죠 라파고니 라파고니 아 ㅈㄴ 짜증나 이거 그러니까 어른으로서의 춘거죠 춘거 라파고니 동대장리 그만 그래 이제 혼낼 때 되겠다 라파고니 오늘 얘기한거 좀 잘 새겨 더 그러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냥 충분히 저의 의견이 라파고니 뒤에 쏙쏙하게 들어갔을거라 생각됩니다 라파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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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제가 군대에 가면 그런 놈이죠 어 존나 후면 갈겨놓고 인자 밤에 슥 와갖고 야 너 잘되라고 한거다 하면서 어 냉동식품 하나 싹 주는 그런 고참 어 선생님 존나 우일려놓고 뒤에 와갖고 냉동식품 막 네 잘되라고 한거다 그런거 잘 어 막 네 잘되라고 한거나봐 씨 절역하면 존나 맞겠다네 라파고니 스크 아주 아, 젊나 짜게 하네, 임마. 아, 임마 보자. 아, 젊나, 임마, 카재미하고 안할란다, 임마. 젊나 노재미, 젊나 짜증났다, 진짜. 아, 나 꼬꼬마, 이 시새끼, 이거. 아! 어, 뭐야? 왜 3만 7천원 되있지? 뭐, 뭐, 누가 뭐 주셨습니까? 그쵸, 랍바구니 지금까지 했던 그 단점들은, 내가 뭐랬던 뭐, 사람들하고 즐겁게 노는 것도 해요. 근데 너무 간신 목적이고, 비제이에 대한, 어, 뭐랄까, 드립. 특히 그거는 삭제해주세요. 비제이에 대한 드립. 매니저이기 때문에, 비제이 드립하지 마시고, 저는 저하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시청자하고만 대하세요. 저하고는 대하지 말고. 자, 트위치의 매니저는 제이코스님이고, 엠프리카에서의 매니저는 랍바구니입니다. 남은, 이게 목표야. 아, 스윗. 아, 스윗. 아이, 앨범. 나한테, 소나? 할렐라, 델어. 가고, 라이브. 나한테, 이 비제이 지속, 나한테, 이 prague. 아니, 정해진 랍바구니, 아니, 정해진 랍바구니, 아, 것같이. 대단한 랍바구니.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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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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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아.. 이게 나오냐? 아 이게 자이언트지 피시로 오면 매니저 안될겁니다 제가 좀 있다가 다시 고정매니저 드릴게요 오빠랑 카차 오빠랑 카차 콩콩 보내줄게 오빠랑 카차 아 무릎 존나다 헬로 MBC 헬로 좋아요 걷기 어이 뭐에요 아이씨 아아 강등한다는다 안녕 라파공 고정매니저 어 라파군 좀 쳐줄래? 라파군 라파군 닉네임이 왜 도개냐? 아 그런가? 아 짠손했는데 진짜 아 좋아요 아 레이지가 아니네 아 레이지는 죽었는데 레이지가 아니네 네 롤링 크레이덜 롤링 데스 크레이덜 외국에서 뭐 롤링 데스라고 하더라고 롤링 크레이돌이 그거죠 땡굴이죠 가자 롤링 크레이돌 으하아억 으하아억 으하어어 흐어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야 어 좋아요 Callin' Blader BOOSTER BOOSTER 그..그것좀 번역해주세요. mbc는 시청자들이 원하는걸 매우잘들어주는편이다. 이것좀 번역부탁드립니다. 글로벌엠아지 아니다. 글로벌엠아지. 강장파괴자님 어서오십시오. 아 나 강장파괴자님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오늘 옷이 없어갖고 아씨 이 옷을 입고왔네. VS 어서오세요. 뭐 안 попад해. 차분하게 한번 빡겜 해봅시다. 왕 빡겜. MBC 왕 빡겜. 아 세이아가 나왔어.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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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버스러 좋아요 에마더 롯데백화점 같이 갑시다 롯데백화점 왜요? 롯데백화점 내 옷 사주게 롯데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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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지 않네 어 방격기 썼는데 방금 존나짱말 방격기 썼는데 방금 아 존나 빡쳐 아 방격기 2타 썼는데 방격기 썼는데 방격기 썼다구 아 프로게이야 방격기 썼다구 아아 방격기 썼다구 롯데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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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ㅓFAZUGA 3형 승 스타더스는 천원을 기부 삼십분 넘어서 уже 천원만 보내야죠 뭐 아 뭐 그래도 갱손잡 upp 천원 기부 감사합니다 직원이 다시 깜믹 여기저기 전자 비서 바쁘다 자 추천과 즐겨찾기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아 뭐해? 아깝다 아우씨 아 ㅈㄴ 짱나네 빠지! 포고파니 걱정하세요 어차피 카즈미 갬부 청개 미션있기때문에 나중에 또 카즈미도 해야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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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라 얘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근데 왜 이걸 또 맞추냐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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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피해버리네 아 좀 더 차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빅살이 나는데 맞추냐 아 또 강장판계장님도 오늘 또 뼈장쿨 까쌍당 쌍그랑 감사합니다 빼앗고 간 그릇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엠미씨가 열심히 방송할 수 있도록 많은 미끄럼이 됩니다 아 존나 팀이 진짜 아 아 어이 뭐야 이거 어이 아이씨 전화 쉽지 않아 아 원래 트위치는 세인트 하고 있었죠 일주일동안 안합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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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 빨라고 땡큐 어찌보면 저도 뭐 아프리카에서 쭉 하기도 힘들고 한눈으로 데뷔만 달았어도 제가 공주송주를 안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 저같은경우 알다싶으면 여러분 특히 제가 실력에 비해서 외국인 팬이 많은 편입니다 뭐 좀 약간 으쾌해서 그런가 그렇기 때문에 또 외국 플랫폼을 쓸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또 큰 이유가 각종 대회 있잖아 세븐 트위치에서 다 있잖아 VSL도 모르고 아무래도 자기 플랫폼에서 하는 사람들을 밀어주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아프리카를 버리진 않을거에요 근데 트위치에서도 약간 발을 넓혀가는게 맞다보니까 외국에서도 뭐 MBC 맨날 트위치 안하냐고 막 유튜브나 트위치 안하냐고 그런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상한 맥너즈 이런 사람들 맨날 앵견따기랑 놀리기는 하고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앵글도 좋구요 라운드4 파이트 그니까 나는 그렇게 놀리는게 아주 외국인들이 뭐 맨날 M갬보 엠견보 놀리는게 참 맘에 들어요 어차피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똑같다는거지 내가 그거에 뭐 기분 나쁘고 그런거 절대 없습니다 그냥 그저 나를 내 방송을 보고 웃고 떠들고 어찌보면 애마드는 강대일 뿐이죠 나로 인해서 시청자가 웃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 내가 지우는데 열받게 웃고있네 이런거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박장대소하면 저는 뭐 그걸로 만족이죠 짤돈 존나 쎄 오예 오예게이드 자 여기도 중요한데 여기도 일어나면 자이언트 일어나면 자이언트 암섭 다운잡 아 내가 이거 생각해봤는데 이게 여러분 자이언트를 선입력시켜놓고 낙법 치는거 보고 왼손 누르던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다운잡는거 이게 연습하면 되더라구요 그니까 그니까 딱 저기 낙법 칠때 여기까지 해놓고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낙법 치는거 낙법 안치네 이런식으로 좀 어렵긴 한데 대긴 되더라구요 직원님 5개님 5개 호퍼주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강장 파괴입니다 또 샌드위치 않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세 지뢰 아 대세 지뢰 아 뭐 얘네 아씨 아 아 열심히 매일 방송하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이렇게 후원해주시는걸로 아니겠습니 열심히 해야죠 뭐 시청자가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300명이든 똑같이 열심히 하는방송 애마래 아 아 저 기술 좋구나 아 좋아요 저거 이제 선에 나가면 맛있는거 사주시나요 하하하하 어 별풍소도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하하하하 아 아 네 그거 까먹었어요 라바구님 체검은 주지마세요 아 네 체검과 강태는 제가 합니다 앞으로 체검 그런거는 제가 할테니까 체검은 정할일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어 매니저가 체검은 없습니다 아 뭐야 어이 뭐야 어 뭐야 어 방구 짠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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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나 이겼는데 마법에 보디슘맨 진짜 마법이네 아 아 보디슘맨 왜 나갔지 아 아 이길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판만 이게 뭐 역강등도 가능하겠는데 알겠습니다 강장파괴자님 도 아 아 아 너 그 아 들켜놀세다 아 이판만이 뭐 역강등도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오우 위험했다 위험했다 오우 팟퇴게 또 3명승 에마제 트위치 구독은 안하시나요 일단 좀 기다려봅시다 구독은 오 직원님 5개 감사하고요 앙앙깽깽님 별봉수 50개 샌드위치 1개로 팽한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후쿠전님도 별봉수 20개로 20개가 뭐였더라 아 왕뚜껑 1개 감사합니다 오늘 별봉수 빡빡빡이네 오늘 열흘 열흘 보통은 열흘팬들이 많이 챙겨주시는데 오늘은 시청자 그냥 일반팬들이 오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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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거는 내가 하는게 아니에요 저거는 인터넷식이에요 하면 한실에 있는거 하면 한실에 있는거 내가 고칠수가 없는거지 아 아 아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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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르겐 나오냐? 와 씨 아 좋아요 이제 약간 기운이 나한테 넘어온 것 같아요 꼬꼬마 박살내봅시다 좋구요 마이티 복귀하고 치킨 한마리 항상 새로운 미션은 언제나 한영이야 아 아 방금 레아 썼는데 레아가 발동이 안되나? 아 존나 아깝네 축하합니다 누가 유리함 아 씨 다행이다 그래도 세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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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죽의 타이언 하죽의 타이언형 원 투 원 투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육 오잇 직강등 해봅시다 오 자연도 좋아 자 여기도 중요한데 왠지 일어나서 앉을 것 같아요 와 끝까지 안 일어나네 와 끝까지 안 일어나네 일어날거에 거의 올인하고 있습니다 아 일어날까 생각했는데 야 꼬꼬마 공짜 아이가 뭐 이런 애한테 지니는게 아 아 또 마무리가 안되나 아재미진다 꼬꼬마는 요번에 강등시키면 5천원 갑니다 어우 한번 강등시켜보겠습니다 버즐버스터 앵글 좋구요 아 아 아 아 콜라 K.O. 여기 두어 미치겠습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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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트위치에서 놀고 있을 때 오지마! 호루세님이 오지 말고 여기서 놀아요 그냥. 오지 마세요. 또 외국인한테, 당신이 외국인한테 엥견딸기라고 맨날 엠겜브라 하잖아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이 포로... 맥너즈한테 엠견따 깔기려고 맨날 엠겜브라 엠겜브라 약올린다고 스타더 스트레스 슬슬링 어이 쟤 수.. 어이 킬 컷킥이 안다니네 아아 안 왔네 아이씨나 짜증나네 진짜 로아이가 왜 안아 로아이 존나 짜증나네 특정임을 얘기한 거 절대 아닙니다 아 로아이 존나 짜 왜 안 나가냐 로아이 야 아 많이 존나 안 듣네 로아이 아 로아이 충분히 들어갔는데 아 로아이 아 이렇게 존나 못 알아봐요 아 특정임을 얘기한 거 아니거든 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다 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다 아 로아이 하나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아 Thinking oh 조아 돌이 아 이씨 래드 달아rett 그냥 스테이오 아 좋아요 자 이기해봅시다 모르게 뭐야 엠밤 엠.. 엠비시 리얼밤 노노 엠비시 리얼 슬림밤 슬림밤 이런거야 아아 세영아 엠비시 리얼 슬림밤 끝 호커저님 박카스 한 병 감사합니다 호커저님 별분수 10개로 박카스 한 병 감사합니다 자 추천과 즐깃찾기 부탁드립니다 어 또 뭐 또 누가 또 기부를 했지 여러분 기부한거 좀 얘기해주세요 약간 화면이 좀 몰래 잘 안보여는데 바꿔야 되겠다 또 누가 한 2000원 3000원 올라간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이거 승리해서 스타더스크님의 5천원 기부 한 번 받아봅시다 아 지원 2천원 감사합니다 아씨 가짓말이야 기상킥 아 너무 좋아 아씨 마무리가 안되네 패턴인가 아 졸라 안되네 엠비씨 아직 안끝났다 엠비씨 아직 안끝났다 아이 아씨 확 돌아버리네 열두시 지금 바로 끝냅니다 어 아씨 엠두콩이님 안녕하세요 뭐하는거야 아 마무리가 안된다 아 나 마무리가 안된다 스타더스크님 한판만 더 기다려봐요 어디갈라 못간다 내랑 놀자 한판만 더 기다려 바로 끝내줄게요 바로 끝낼게 한판만 기다려봐 반대쪽으로 스타더스크님 질러버는 하여튼 이번에 한 번 성공시켜볼께요 음악이 나와봐요 오빠랑 가자 오빠랑 가자 홍콩 번호 줄께 오빠랑 아 이게 나오는데 아아 아직 mbc 살아있다 mbc 아직 살아있다 mbc 아씨 아마 계속 왼손으로만 푸네 라운드 3 화이트 라운드 4 화이트 라운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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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5 라운드 4 라운드 5 와 이걸로 이래 맞나 스타더스니 주무십시오 끝이 안나네 마무리가 안되네 진짜 아 마무리가 안되네 젠틀란 성룡님 뼈다귀 해장국 한그릇 감사합니다 아자 2월 2일 그만둘 날이 다가오고있다 아우 젠틀란 성룡님 아아 2월 2일 날에 보해장 되는겁니까 감사합니다 뼈장콕 한그릇 스타더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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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우 우당탕탕와장창창 좋아요 마 twenties 자자 Klv 와우 즉 내가 쫠쫠다리 아아씨 레이얼 아 뭐야 야 이 바닥 이건 칩 사난해놔 아 그래? 아 아 졸라 안나가네 진짜 아 아 아 아 졸나 짜증나네 진짜 아 아 직원님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세요 직원님 아 아 아 또 강등이 안되네 아 아 아 아 아 반도의 천일리언님 많이 하세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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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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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브 피한다 세이 야 존나 어이없네 아 이래 또 무너지마 아 존나 아 존나 짜증나네 존나 짜증나네 아 나 가짓이 존나 짜증나네 나 잘 먹자 무엇이냐 이게 야 이 카즈inn 진짜 왕ECH Meredith is 그렇지 이렇게 나가야 돼 이 게임이 Let's go gamble 어이씨 앗 퍼루셋 널 쳐 피리릭 빵 이래 가야지 그렇지 이래야지 앰비 겜부 아니다 좋아요 이래 가야지 그렇지 탑 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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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개 승만티죠 승가를 만지고 티다 저는 잘 그게 손에 안익습니다 그쵸, 그것도 마이 주물러 본 분들이 알겠어 저는 마이 안 주물러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죠 바로 비포인 와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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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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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벽땅이 있어 띠용 다같이 웨 철자 후구 와아아아 야옹 14 비장킥 뻔한거 아닙니까 이런거 안통합니다 mbc 아리킥은 세 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리킥은 세 번 트리플 아이킥 트리플 아리킥 두번에서 세 번으로 바뀌었죠 후커좌니 왕뚜관으로 통커좌니 20개의 왕뚜관으로 감사합니다 자 access 자 여기서 두번만 더 이기면 다시 강덕이 뜨겠죠 달려봅시다 하단을 흘리고요 아 끝거리 끝거리 문통하니까 성강도 안들어오네 끝거리 나 성강도 안들어오는구나 야 무릎이 왜 나오냐 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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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많이 났어 졸라 세다 와 나 미치겠네 반달았다 와 나 어이가 없네 진짜 뭐 이게 게임인가 아 진짜 진짜 존나 세이씨 아 존나 쎄네 진짜 아 아 씨 달렸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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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장중이가 호랑이 보내는거 어 어 중중 아니에요? 중중이가 아... 와... 너무... 노모스... 너... 저 뭐라 읽어야 됩니까? 노모스? 저 하나도 모르는데 저 마그로 재펌펄거라 이게 중중인가? 아 중중인가? 상중처럼 보이던데 근데 너무 빨려서... 아... 아 뭐야? 아... 아이씨 ㅈㄴ 짱나네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여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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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이거 니야옹 어 존나 짱나네 아 외러프하다면 피해버리네 좋아요 샤이닝 아 외몬트 존나 따허 어 좋아요 척척잉 띠용 아 형을 그냥 피해버리네 아예 Good 혼마 좁혀 참고있을거 참 sonra 얍 닥터루 다 points . 에잉 완벽 propriet . und 에이코슨이 그에게 저 찹찹이 그 기술이라면 한국사람들도 매우 좋아한다고 좀 번역해줘요 아쉽네? 아 또 젠들한 소원을 매꼈어 민기갑다 또 뼈당국 한그릇 감사합니다 아 송륜이 혹시 혹사 쓸 때마다 쓰는 거 아니야? 아 나 혹사 그놈의 카즈리 팬티가 뭐길래 반죽값 100개 좋아요 좋아요 레슬리 외국사람들 옛날에 봤는데 지금은 안본다 그래도 조금은 안되죠 뭐 지금 뭐 하는 사람이 뭐있노 언더테이커 아 골드버그 와 잽인데 진이야 내가 왜 그렇지 아직 mbc 안끝났다 어 어 어 지리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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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 30분 만함이 MBC 패턴 아 기상캐가 안나오네 로아이 안녕 나 오늘 너 욕한 적 없다 띠용 와 저게 나오다니 아 저게 나오다니 라운드 2 파이트 어이 뭐야 에이 개망수 라운드 3 찹찹이 냥 자이언트 좋아요 어 아 뭐야 어 아 나 태세 존나 짜증나네 아 존나 짜증나네 빨리 그 외국인들이 달러 후원하는거 그것도 빨리 좀 해야되는데 아 아 모르게 나오다 가고 가고 걸어 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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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2 아유 뭐야 오우 보였다 뭘 그렇게 볼라고 가자 젠틀한 성룡 머슬버스터 야 앵글이 야 앵글이 절로 가냐 이 앵글이 아니잖아 기상킬 아 이 앵글이 아니잖아 아이씨 게이로 mbc 왕꾼자 시티 하이 12시 넘어야 외국 애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더라 아아 아아아아 대세죠 아아 쥬싸대기는 무조건 돌고 머슬버터 아 또 앵글이 또 씨 거꾸마 위 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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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맞았어도 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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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의 미모를 가진 아니 천상의 깨꼬리의 목소리를 가지고 몰라 그냥 잘 봐요 그냥 내가 말 꼬이는거 김무종이 잘못했다 모든게 김무종 탓이다 아 그치 결론은 김무종이 잘못했네 아 나 테셋 좋네 와 이거 낙포도 안되나 오예 오이 뭐야 이거 아 이거 뭔가 꼬인 꼬였는데 아 순간 레아 해도 안죽고갖고 레드하기도 그렇고 아 꼬였어요 아 꼬였어요 아 아 아 보디 아깝다 아 들어와 주신대 오우 2개 걸린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 차분하게 아 아 아 아 아 지리구요 이씨 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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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약간 이팜 버리자 이팜 버리자 이팜 버리자 이팜 버리자 아 아 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돌겠네 진짜 아 진짜 한방은 못깨 아 한장하겄네 아 아 아 아 존나 짱나네 진짜 이팜 안 맞아요 바보 아니면 아 아 그거 한대박 때리면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마무리가 안되네 없앨 아 냐아 냐아 오우 아 젠틀란 성룡님 뼈다 아 오 젠틀란 성룡님 뼈다 젠틀란 성룡님 뼈다 아 에어 왜 이럴실까? 껍뼈장국 한글룩 갑산더 P A E P N A T I 빠빠 빠빠 아 대세 지대 아 세이아 걸리나 오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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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한 방이다 아아아아 라운드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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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법이 안되네. 아 도난이 없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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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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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수중해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nervousheit. rabid Elin faze.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노보 간거 아이가 기술이 자용한다고 차분하게 이겨봅시다 라운드 4 아마 계속 저걸 다 푸네 아 이게 왜 나가냐 아 불겠네 진짜 아 나 이씨 나 뭐 됐으면 하면 기본 2시간이네 아 나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휴 집에 옷이 다 떨어져 지금 어 이거 VSL에서 받은거 아 젠틀란 송영이 홀로 왜 이럴 수도 빼잡고 한 그릇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젠틀란 송영이 아 어 안쌌는데 아 아직 안 끝났다 mbc 아 스토리미어 나가는게 아니라 그거 매장에서 하는거 아닙 니까 declar해서 하는거면 나 가야되겠어 사장님 오늘따 앵글이 별로네요 아 이 사람들 아 이 철꼬나 뭐 팬티보러 왔나 이 사람들 너무한거 아이가 게임을 볼 생각하라고 사람도 왜그래 어? 진짜로는 볼일은 아 로아이가 저렇게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로아이가 못봤다니 아 좋아요 아 아무 말 다 됐다 로아이가 야 또 로아이가 또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 아이가 그 나이가 좋을 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파워 파워 크라우스 뭐 좋구요 터뜩 탑차22 슛 엑 자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팔로우 한 번 부탁드립니다 부커자님 10개로 바꿔서 한 병 감사합니다 예스 세비어 리리 아 무릎무릎 방송하는거 예 니 니 스트림 리리 세비얼 어 세비어 계급이가 아씨 그 아 오늘 성경리스 클라스 질이구요 오늘 성룡이 너무 무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1000개나 쏘고 그랬는데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쏘셨어요 오늘은 진짜 조금만 더 쏴요 성룡이 클라스가 있지 아 이거 뭐하는 후투냐 아 좋아요 폭사 써줄게 내가 아 좋아요 아 욕심이 다했다 아 또 젠단한 소리 또 쏘라 했다고 그랬으면 옷 사러 롯데 갑시다 감사합니다 때맞에 옷 하나 사줄라고 롯데백화점에 버섯거 상입합니까? 서면 롯데백화점에 버섯거 상입하나요? 야 싸대기가 세이어를 못잡는다 어인도 없다 찹찹이 원 투 킹이 약해요 버슬버스터 버슬버스터 앵글 좋고요 앵글까지 완벽하다 메이커로 하나 사드리 아유 말말이라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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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만약에 저에게 아이차을 짜리 아이차을 짜리 아우 죄송합니다 아이차을 짜리 만약에 메이커 옷 하나 저에게 사주시면 후커전에 있을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저에게 메이커 옷을 저도 뭐 하나 보답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메이커 옷 하나 사주시면 거기서 제가 맛있는 음식 한번 제가 얻어먹을게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 아이차 와 맞냐 왜 와 벽상이네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아우 진짜 아 뭐야 이거 홀더맨님 감사합니다 아 야 언제 끝나야 이거 자 하나씨입니다 추천과 제 께찾기 부탁드립니다 아 왜요 트위치가 더 좋은데 뭘 얘기하는겁니까 아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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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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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안 나가게 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백 명이 되었군요. 젠틀란 성룡님 뼈다귀 해장국 한글에 감사합니다. 아 젠틀란 성룡님 뼈다귀 해장국 한글에 감사합니다. 글로벌 엠겐 딱 아니 MBC. 엠겐 부 노노다. 아파로 땡큐. 또 MBC하면 또 한 영어하지 않습니까? 아 아 젠장나네. 외국인들은 스위치는 별풍이 아니고 어 후원이죠. 평범으로. 지금은 한국인들은 후원할 수 있어요. 옆에 3만 5천원 보이죠. 근데 외국인들은 아직 후원할 수 없어요 저한테. 아직 그걸. 계약을 안해서. 그 빨리 알아내서. 어. 외국인들한테도. 삥을 뜯겠습니다. 아뇨. 후원을 받겠습니다. 어 달러로. 아야. 후원 받는거죠. 후원. 라운드3. 팍. 그쵸 내가 또 외화벌이. 또 대한민국을 이끄는. 한 추축. 이게 다 여러분의 1인기업 아유 아직 저는 말했죠 저는 아직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벤처기업 성공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벤처기업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렇게 컸습니다 아이고야 내 100원짜리 오 내 피같은 100원 감사합니다 빨리 2월 5일날이 와야지 옆에 있는 프로게이와 카즈아 대결을 하는데 네 상대방은 꼬꼬마입니다 꼬꼬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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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구나 어이 뭐야 어이 개이득 아 좋아요 찹찹이 찹찹 야 잡기 있었는데 카운터 나냐 아아 어허허허허 다시 암 원한다고 찹찹 거거 아 좋아요 ac 하이키크릉님 3개 감사합니다 오우 저 허리놀림 하이키크릉님 3개 감사합니다 아이엄 땡싱킹 호방라이트 아닙니다 버슬버스 아 잭이 안나오네 아아 이러내면 안되는데 아이씨 페이지 안나오네 아나 피포이 기상킥 아 뻔한거 아닙니까 아 뭐야 이게 좋아요 자 차분하게 여기서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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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메시 왕 차분하게 하단 어 좋아요 아씨 어 좋아요 자 팝을 해주게 3연승으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자 팝을 해주게 오 자이언트 좋았어요 하줌빈 레드 손해라고 어우 손해인거 같다 딜캔은 안되더라고 근데 아까 짠손해 지어갖고 오씨 어 타앉이다 챱 챱이 에β 리바디 참. Kahpii 정말 미장의 피살기 쓰고 있네 4분 55초까지 하고 끄는 거 아니가 뭐ISON 타이키님 생일 감사합니다 자 MB x 글로벌 엠리세프에서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머리 잘랐죠. 역강등 다시 갑니다. 한국에서는 별풍선 뼈장국이고요. 트위치 한국에서는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입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입하시고 팔로우 땡큐 네이버에서 투입 치시면 거기에 가입하셔서 후원을 MBC한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놔요. 아 예 아니에요. 아 글로벌 MBC 아 글로벌 MBC 어 잠깐만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아 이 시간에 먹을게 뭐 있을까요? 아 그건 또 우리 타이퀸님 전문 아닙니다. 옛날에 또 우리 서레나 식구에 먹여살리지 아 밥상 좋고요 아 벽에서 벽으로 가네. 와 킹이 약해요 자 깔끔하게 드디어 꼬꼬마 타이 꼬꼬마 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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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아 드디어 빅토리 따이키는 세계갑수 추천가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아 꼬주미를 빨았다 아나 코코팟네 배꼽에 감사합니다 배꼽에 감사합니다